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오늘의 내 홈바디 라이브 렛츠고 스케줄 없는 날엔 거의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집돌이죠 한마디로 집돌이 소파에서 한 발자국 안 움직여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한데 뭐하러 굳이 움직여야 되나 싶죠 렛츠고 아예트 코치님 잔소리도 집에서 들을 수도 있고 계속 삼성 거를 좀 많이 써보니까 다 연결이 되잖아요 설정으로 맞춰놓으면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이런 제품들이 딱 절약하게 되고 집안일에 얘네가 좀 너무 진심이라서 제가 뭐 해야 될 게 없어요 게임할 때도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더 몰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비가 내 실력이다 약간 이런 사람이라서 저는 친구들이랑 축구 볼 때는 모여요 랜선으로 네 저한테 스마트 띵스란 연결돼서 엄청 편하고 그런 건데 되게 쉬운 거니까 설명도 그냥 쉽게 너무 쉬운 거 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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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쉬운 거 같아요